날씨스틱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안정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무서워해요 그 이유는 안정적인 자존감은 나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의 문제와 이런 좋은 점들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스틱한 사람들이 아무리 막 자기를 막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도 아 저 사람은 이런 어떤 장점점을 갖고 있구나 부족한 부분들도 조금 더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날씨스틱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결함을 가리기 위해서잖아요 자기를 직시하는 느낌이 있는 상대방을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어쩌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마도 이런 성격적인 특성이 형성된 가장 이른 시기를 설명을 좀 드려야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양육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래서 막 배고파서 울고 기적이 젖어서 울면 주양육자가 엄마나 아빠가 바로 와서 케어해 줄 때도 있고 그치만 뭐 엄마 아빠도 뭐 24시간 항상 대기조가 아니까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편한 거를 해소해 주는 그 주양육자는 너무 천사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살펴주는 사랑을 주고 모여를 주고 막 이런 이상화된 존재인데 근데 또 어느 날은 막 울었는데 바로 자기 불편함을 해결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주양육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고동을 가하는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한 주양육자를 약간 두 사람으로 인지를 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래서 각각 이상화된 주양육자 그리고 자기가 평가절한 주양육자 이 두 어떤 대상을 마음속에 들여요 그래서 실은 한 명인 사람을 이제 두 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부모의 어떤 상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도 만들어 나가는 거든요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의 아 나도 이런 좋은 측면이 있는 좋은 부분 그리고 평가절한 부분에 아 나도 뭐 나쁜 뭐 이렇게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근데 이제 얘기가 좀 크다 보니까 이상하다 나한테 이거를 좋은 이상화된 부모랑 그렇지 않은 부모가 알고 보니까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점점 더 아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것들도 보잖아요 아 엄마가 바로 보지 못했던 거는 엄마도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항상 그렇게 올 수는 없는 거구나 이 적절한 자존감을 경험하면서 이 두 양극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죠 부모의 이미지와 현실을 통합하면서 한 사람으로 이제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통합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 양육자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아이 케어를 해주지 않고 분노 폭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너무나 안 좋은 측면이 두드러진 주 양육자면 아이가 이 둘을 통합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커서 자기가 이 상황에 했던 조그만 부분이 여기에 완전 삼켜버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분리시켜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분리시켜서 바라본 채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런 기반이지만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다른 사람과 중요한 나의 어떤 사람들 그게 친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애인이 됐든 이렇게 다 이런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감정이 깃들여진 이 중요한 관계들을 마음속에 들이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정체성을 성립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대상을 양분화된 상태에서 계속 바라보면 온전히 마음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양쪽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쪽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날씨스틱한 성격뿐 아니라 많은 성격의 기반이 이 양분화된 상태에서 계속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상화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평가절하였다 그래서 그 관계들 자체를 마음속으로 들이질 못하는 거고 나 스스로에게도 건강한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들을 공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나 자신은 좋은 거 잘난 거 이런 것들만 나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머지 좋지 않은 부분들은 외부로 이렇게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생에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온전한 그 어떤 관계도 마음속으로 내재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온전히 마음속으로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대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심리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서가 건강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이 상호 교류 서로 상호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얻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지지도 받고 자존감도 세움을 받고 배려도 받고 나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케어하는 사랑하는 상대도 이 관계 안에서 뭐를 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데 나만 좋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불편해요 당연히 내가 케어하는 그 상대방도 이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길 바라는데 이제 날씨시스틱한 특성이 두드러진 사람들은 본인의 성격 특성 때문에 이 상호 교류적인 게 훨씬 더 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뭐를 얻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충족이 되면 괜찮은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 떨어지는 게 한몫하는 거죠 상대방이 관계 안에서 본인은 충분히 뭔가 행복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로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별로 그게 뭐랄까 좀 신경 쓰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착취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거 없는 우아감과 특권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상대에 비해서 내가 훨씬 좋은 걸 얻어야 돼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무조건 좋은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요 그리고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별로 스스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게끔 계속 그런 조정의 행동을 통해서 깎아내는 행동들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날씨시스틱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질투를 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은 실은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 바라봤을 때 증오해야 한 형태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증오는 내가 싫어하는 대상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줄 것 같은 대상 그런 대상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대상을 향한 감정이 증오라면 질투는 증오의 한 형태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진 대상에 대한 증오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없는데 상대방한테 뭔가가 있다 그럼 그 요소를 없애고 파괴하고 싶어하고자 하는 어떤 공격성이거든요 근데 날씨시스틱한 사람들은 이런 질투심을 과하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질투라는 감정을 누구나 느끼잖아요 누구나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의 감정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날씨시스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가해를 강화할 정도의 질투심을 느낀다는 게 실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투심이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상대방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의사님의 책의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은 잘 느끼지만 죄책감은 잘 못 느낀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정신과적으로 어떤 초자라는 심리구조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내 가치 기준이나 내 신념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나 스스로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고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뉘우침과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감정인데 죄책감이 이제 이게 초자라는 어떤 심리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자하는 양심이라는 부분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기냐면 부모의 가치체계 부모가 정하는 어떤 신념이나 하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가치체가 형성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시스틱한 사람들은 그런 부모의 어떤 가치체계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건강하게 형성될 심리구조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저희가 초자의 구멍이 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날씨시스틱한 사람들이 그런데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껴요 근데 되게 죄책감과 수치심이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이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죄책감은 나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나의 신념이나 측정 가치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너무 불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뉘이 치는 느낌을 느끼고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내가 잘못된 행동들이 외부에 노출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느껴지는 부끄러움 이런 감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되게 열등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실은 더 원시적인 감정이에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더 성숙해지면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궁극적으로는 우울감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대부분 되게 불편한 감정들을 일으키죠 우울감이라든지 자괴감이라든지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내 쪽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수치심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수치심을 느끼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감내하죠 그래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으니 감정을 내가 감내하고 스스로의 어떤 행동들을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 감정을 사용을 하는데 알시스틱한 사람들은 이런 정서 조절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 수치심을 잘 소화하고 감내할 만한 어떤 정서적인 깊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떻게 바꾸느냐? 분노로 바꿔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잘못한 걸 지적을 했어요 엄청난 분노감을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 상대방을 엄청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잖아요 그래서 이 날시스틱한 사람들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스스로 행동을 제어하고 교정하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고 외부로부터 외부의 어떤 수치심이라는 감정으로만 뭔가를 행동의 변화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왜 간혹 가다가 특정 인물이 뭐 그게 뭐 범법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발각이 드러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았으면 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죄책감 수치심으로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있었으면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안정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무서워해요 그 이유는 안정적인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 확고한 정체성에서 와요 근데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는 나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이잖아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나 자신을 개별적인 개체로 확실히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나의 문제와 나의 장점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같이 공존하는 어떤 통합적인 개체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자존감을 갖는 거냐 인생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안 풀리고 괴로울 때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마음이 괴롭고 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져도 그래도 나는 이런 좋은 부분과 이런 부족한 부분이 다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면 환경이 힘들어져도 나는 정말 막 쓰레기 같은 존재가 없어져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내가 환경적으로 잘 풀렸어요 굉장히 뭐 부안 뭐 이런 거를 얻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럴 때 여전히 그래 내가 환경적으로 참 감사하게 이런 부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단점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갑자기 과대하게 부풀려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뚜렷하면 자존감이 안정적이고 외부의 평가와 환경에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확실한 만큼 상대방에는 인지도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날씨스틱한 사람들이 아무리 막 자기를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도 깊이 있게 몇 번의 겨루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도 조금 더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날씨스틱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얘기했던 수많은 적대적인 특성들을 띄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기 내면에 결과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결함을 가리기 위해서잖아요 남들로부터도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로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직시하는 느낌이 있는 상대방을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 결함이 좀 뭔가 자극되는 느낌이 듭니까 그리고 주로 날씨스틱한 사람들이 대인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상대방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정의 근간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뭐 모자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게끔 하는 거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좋은 면들도 그게 아니라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거에 확고한 사람들은 그런 날씨스틱한 사람들의 조정에 잘 넘어가지 않죠 아 아 아 아